이원욱 얘기 좀 해볼까요? 직접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비명계 이원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좀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 공지에 이원욱 의원 사진을 하나 실었는데 한번 보시죠. 원본 사진은 좌측이고요. 그 집회 공지에 사용된 사진을 보면 무언가, 이원욱 의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악하게 보이죠? 눈꼬리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이거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래픽 좀 돌려보죠. 집회 주도 시민단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원욱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매도했습니다. 배신자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눈가와 입가를 살짝 포토샵으로 보정했습니다. 장채권 어떻습니까? 범죄예요. 범죄입니까?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딥페이크나 실제 얼굴을 다른 사람 몸에 합성시키는 것도 범죄지만 기존 얼굴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만드는 거 이원욱 의원이 고소하면 다 처벌받는 일입니다. 이게 같은 당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정치인들끼리는 싸울 수 있거든요. 토론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켜야 될 금도가 무엇이냐. 금도. 지지자나 팬들이 상대 성향의 같은 당 의원 지역구 찾아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런 건 진짜 정치적으로는 해서 안 될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역대 어느 정당이건 주류, 비주류 다툼 없었던 일이 있습니까? 저희 당도 예전에 친박, 비박, 친이 친박 많이 싸웠고 민주당도 친문, 비문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상대 계열 정치인의 지역구 찾아가서 같은 당 소속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하고 집회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개딸들한테서 도드라지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과거의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했던 손가혁부터 개딸까지 기존의 여야 양대 정당 주류의 팬덤에서는 볼 수 없을 그런 적극성, 좋게 말하면 적극성 나쁘게 말하면 선을 넘는 공격성을 보이는 건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정도의 공격성은 이제 예전에 통합진보당 주류에서나 많이 보던 건데 그분들이 해산되면서 그 주류가 지금 개딸로 합류한 거 아니냐 하는 정치적인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그냥 하지 말라고 넘길 게 아니라 정말 범죄 행위, 범법 행위하는 당원들은 1벌 100개에서 탈당시키는 조치가 없으면 사실상 묵인 방조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말로만 이재명 대표가 개딸 여러분들 자중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뭔가 저런 행동을 하는 개딸들은 축당 조치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박용진 의원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이원욱 의원에 이어서. 서울 강북 의리 지역구인 비명계죠 역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는 한 남성이 뭔가 저 뭐라고 그래요 저런 거를 뭐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하나 들고 나왔는데 박용진 정신 차려! 주인을 무는 개는 더 이상 글쎄요. 제가 이거 읽는 거가 부적합하겠네요. 어쨌든 저런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강북을 박용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저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였답니다. 이쯤 되니까 이원욱 의원 사진은 막 실물 사진을 막 포토샵해서 악하게 보이게 하고 애완견 개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자 박용진 의원이 직접 이런 얘기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개딸과 헤어질 결신만 하셔야 된다. 네. 박용진처럼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결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18원 후원군문에서 사람 조롱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쌍욕하고 박지현 쫓아내고 이상민 쫓아내고 박용진 쫓아내고 조홍천 쫓아내고 해서 만세를 부르시겨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는 더하네 그럴 거예요. 맞서 싸워야죠.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 선수한테 아시아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하고 눈 찢어가지고 사진 올리고 이런 짓들 하는 사람들 형사 고발해요. 강력하게 해결해줘야죠. 네. 뭐 애완견으로 표현된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배성희 변호사 한 말씀 하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저런 발언을 할 수나 있을까 그런 새화도 또 드는 것이요. 그 현직 대통령 얼굴을 갖다가 뭐 누드 그림에 뭐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국회에서 전시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외쳤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또 그리고 뭐 밖에서 대통령 현직 얼굴에 활쏘기를 한다든지 풍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켜봤던 게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댓글을 양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본인이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을 한다는 거가 민주당 내에서는 좀 앞뒤 안 맞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자체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야 공이 모두 이런 식의 어떤 조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의견에 대한 표명을 굉장히 공격한다든지 이런 그런 풍토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말씀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그러다 2분간 1분간 안 렸어 sozusagen 안 sécur 2분간 이렇게 안 하면 mot parrot